늦었어. 왜? 왜 이러니? 친구랑 놀다가 늦은 것 뿐이야. 친구 누구? 다 알려고 들지마. 놔. 이게 뭐니? 봐주려면 깨끗하게 봐주고 관두려면 관둬야지. 난 딱 중간을 택했어. 반만 봐주고 그냥 살기로. 한마디만 할게. 애들 생각해서 곱게 놀아. 걱정마. 그건 나만큼 잘하는 사람 없을거야. 뭐? 당신 이럼 이럴수록 더 우스워진다는 거 몰라? 난 솔직히 현우가 안됐어. 그래서 걔랑 친해지고 싶어.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건지. 당신 같은 남자 피하는 법 그런 걸 가르쳐주고 싶어. 제발 그만해 둬. 나 잘거야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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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